잘 기억해 키 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나한테 전화를 해 루도가 가방을 바꿔치게 할 거야 그때쯤 그들이 나타날지 종현이한테 가방을 넘기면 미션은 끝이야 명심해! 뺏기면 모든 게 끝이야 절대 뺏기면 안 돼! 네!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리버스 잼 모델 샤이니의 리더 오니입니다 다른 멤버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라 리버스 잼 모델